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저희 CNB 광주방송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2만원 상승된 연간 13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문화누리 카드로 CNB 케이블 방송요금 결제도 가능하고 문화체육 등 다양한 가맹점들이 있으니 대상자분들께서는 필요로 하신 곳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CNB는 앞으로도 진행되는 누리랑께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지역민들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누리랑께는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으로 광주지역의 문화누리 카드 이용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장터를 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11월까지 16회에 걸쳐서 진행합니다.